다음 들려드릴 곡은 제가 곡을 쓰면서 영감을 받을 때 그런 얘기들을 적은 거예요. 제목 소름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제가 곡을 쓰면서 영감을 받을 때 그런 얘기들을 적은 거예요. 제가 곡을 쓰면서 영감을 받을 때 그런 얘기들을 적은 거예요. 제가 곡을 쓰면서 영감을 받을 때 그런 얘기들을 적은 거예요. 제가 곡을 쓰면서 영감을 받을 때 그런 얘기들을 적은 거예요. 제가 곡을 쓰면서 영감을 받을 때 그런 얘기들을 적은 거예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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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